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전역시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천략 공독을 쌓고 저촉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4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분 더 해주셨습니다. 제가 속에 올리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변곡 구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장마감 시황 올려드렸는데요. 엄청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거기에 태진님 저희 채널 애청자분이시죠. 대사님 작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 후원하지 못하였지만 23년에는 후원 시작해보자 하여 1월 달 계획하였던 대로 어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후원하고 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아이 셋에 보호자분이 지병이 있어 경제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소액이지만 월 정기 무기한으로 후원 신청했고요. 대사님과 함께 경제 공부하며 자산가가 되어 후원구자 금액을 늘려나갈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사님과 구독자분들 덕에 공독을 받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엎드려 절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지금 1143분 1143분 이분들은 바로 뭐다? 실천이다. 실천은 뭐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요. 행동으로 옮기면 이거는 결과로 나옵니다. 결과로. 그러면 제가 주식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왜 자꾸 자산가를 이뤄야 되느냐. 어떤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자산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시고 행을 하시면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내가 자산가로 되는 것이고 내가 자산가가 될 때 그러면 그거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은 작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고 태진님처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 누구시냐. 레전드짱님. 오늘 후원 계좌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가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고정을 또 바꾸겠습니다.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태진님은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밑에 있으니까 가셔가지고요. 어? 어디 가셨지? 어디 딴 데 가셨나? 아무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인기 댓글 순에서 여기 계시네. 그래서 인기 댓글 순 가셔서 보시면 레전드짱님이 계시고 여기 태진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것도 공독 쌓는 길입니다. 직접 후원은 안태도 응원해줘도 그것 또한 공독 쌓는 길이니까 하십시오.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권선을 합니다. 선을 권해요. 그래서 선업을 쌓으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복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산거가 되셔가지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빅테크 MS 1만명 추가해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 주식에 등 돌리는 큰 손 기관들 슬슬 뭔가 냄새가 나지요? 그다음에 고집 부리는 일 긴축 없다. 구라다 상이 구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4월달까지 임기죠? 그럼 아마 3월달쯤에서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은행들 워닝 쇼크 나왔죠. 짐 싸는 서학개미들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시청 상위 종목들이 무너져야 지수가 무너지고 지수가 무너져야 뭔가 정상화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조네요. 독일 혼조입니다. 살짝 약보합에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미국 선물시장은 지금 그냥 보합이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단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지금 대덜리 50%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의 원위치에 온 겁니다. 환율들이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죠. 오그레일 지금 박스권 작은 거 주봉 저점 고점 50% 비슷하죠. 위치들이 유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저점 50% 그죠. 거의 다 키 맞추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는요. 조금 언더슈팅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85 정도 위안까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것도 키 맞추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앤화입니다. 얘도 50% 근처 가서 널튀기 좀 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바닥 다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죽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쪽 1번 잘 보셔야 돼요. 왜냐 금리 올리게 되면 이 후폭풍은요. 어마무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얘네들이 수순은 도저히 고물가를 견디지 못해서 파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년 기대인플레이션 2.18 2%대 근처에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죠. 2% 있다가 갑자기 크러쉬가 나와요. 그죠? 이때가 상업은행들 2%와 3% 있다가 크러쉬 그래서 여기도 2% 있다가 크러쉬 지금 2% 근처에 있죠. 그러면 조만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엄청 신경쓰고 있죠.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잘 보시고 심련물도 똑같아요. 그죠?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또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심련물을 보면 지금 3.5% 근처에 있는데 의미가 있죠. 전 고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5%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매수 매도 다시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 장기물을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는 4.7% 인형물 안 따라가죠. 정책금리를 인형물이 안 따라가요. 이건 뭐죠? 이쪽 채권 쪽에 당기물도 이제는 뭐다? 침체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채권 투자자들이 그래서 5년물 3.5% 대단하죠? 10년물 3.4% 30년물 3.6% 그죠? 매수매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이 상당히 좀 잘 보셔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인버전 상태에서 짝꿍뎅이로 10년 2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3개월 아직까지는 역대 최고 그 다음에 여기 30년 30년 하고 5년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제가 200일 이거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월봉을 보시면 이렇죠. 인버전 이후에 올라왔죠? 대부저압 사태 인버전 이후에 다크한 버블 인버전 레이만 사태 팬데믹 때는 진짜 신기하죠? 인버전 이 안 됐어요. 근데 연준이 쇠가슴이라 쫄아가지고 그냥 돈을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퍽샥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결국엔 무슨 얘기냐?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S&P500 인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이 여기 저점이었어요. 내려왔고 그죠? 자 먼저 인버전 됐다가 한동안 랠리를 펼치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죠? 폭락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먼저 어 먼저 내려왔고 요게 이제 다큼버블의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동을 준 상태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30년과 그 다음에 5년물의 금리차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내려온다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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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얘 내려오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이 거품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에 거품이 훨씬 더 많았죠. 이때도 이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까지 고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폭삭했고 지금은 개기구 있는 상황 그래서 나스닥이 더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자 10년하고 5년의 RSI가 현재 38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얘가 상승을 할 거거든요. 보통 2018년 여기 2021 한 3년 3년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크러쉬 짓서 있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10년하고 2년은요. 똑같아요. 얘도 제가 이런 식으로 고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 찍어놨고요. 여기도 고점 저점 찍어놨고 그 사이에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올라갔고 지금 그러면 여기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점이 있는데 저쯤이 아직 형성이 안 됐죠. 올라갈 때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 10년하고 2년 그 다음에 10년하고 3개월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얘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표로 삼아서 인버전이 해소되는 10년하고 특히 3개월물 인버전이 해소되는 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금선물 보시면 달러가 조금 약세의 기조를 보이니까 1916달러 상당하죠. 그러면 여기 2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에 살짝 약세 아니면 달러 횡보 이 정도인데 금이 너무 날뛰죠. 잘 예의 주시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상품으로서 금도 보셔야 되고 구리가 그래요. 지금 구리가 구리가 갑자기 중국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1.8% 인데 아무튼 산봉을 그릴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다. 상당히 지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상품 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들이 돈들이 떠돌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도 심상치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지금 82달러 근처에 와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연준으로서는 진짜 뼈가 아플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시장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덩다리로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 취할 것이라는 그 풍문에 의해서 올라간 거죠. 풍문은 쓸데가 없고 연준이 실제로 QE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양적 완화가 나와서 돈을 푼다는 소식이 나와야 이런 상승을 보일 겁니다. 투자는 별개로 치고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일어났던 상황이고 이건 풍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들은 첫 번째 테슬라 망했죠. 131달러 그 다음에 IPO IPO는 전제 27달러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대형주들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 소형주 테슬라는 대형주였다가 지금 이거는 작전주였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IPO 그 다음에 이거 비트코인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이러면 유동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나스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한 30% 내지 40% 는 더 빠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대형주와 소형주의 갭은 이렇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실적 딱 얘기하자마자 확 줄었죠? 네. 그죠? 주봉을 보시면 은봉이 딱 떴습니다. 그래서 헤드앤드 숄더 패턴 같은데 일단 쌍봉이라고 치고요. 지금 다클라우드 커버 일단 반전 패턴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다우지수 실적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이고 그거에 대한 체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S&P500입니다. S&P500 RSI 51 네. 그 다음에 MACD 아직도 만나려면 멀었죠?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상태 그래서 아직 멀었다. 주봉을 보시면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자 더 이상 증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깨고 폭샥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죠. 아주 진짜 절묘한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S&P500을 보면 확대 삼각형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락 반등 이때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믿었죠. 근데 폭락을 시켰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연준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걸렸습니다. 이 추세에. 신기하죠? 자 다시 폭락 다시 반등 또 걸렸어. 지금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하고 못 넘죠? 네. 시장의 눈치를 엄청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이 추세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여기 있는 200주선과 이 추세가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지 특히 200주선에 3,658 여기 이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S&P500은 진짜 아주 클리티컬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뭉개지느냐 밑으로 폭샥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뛰어넘느냐 근데 지금 바짝 쫄아있는 모습이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일봉에서 자 리먼 사태 데자뷰 아니야?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고 큰 거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폭락이 지금 현재 재현이 되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 보시면 거의 똑같죠? 지금 재현 중에 있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제가 클리티컬하게 아까 3685와 그 다음에 요기 3500 요 포인트 이겁니다. 이거 만약에 붕괴시키면요. 이런 거 재현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요. 2월달이냐 3월달이냐 네. 자 왔어요. 왔어요. 배뱅이가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지금 1, 2월달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아마 연준이 한 번 더 밀어내지 않을까 밑으로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은 똑같죠. 2000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RSI 네. 여기 50이 붕괴된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 찍고요. 50이 붕괴되고 못 올라갔죠. 똑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MACD를 봐도 똑같아요. 아직 거리가 너무 멀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언제 내년 중순 정도나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근거 있는 피보나치 룰 레이한 네.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희망이 없어요. 네. 왜 지금 현재 보시면 주 추세들이 다 역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봉에서 역배열로 들어가면요. 이거 회복하려면 진짜 진짜 힘든 겁니다. 네. 아시겄죠? 네. 잘 보시고 주가만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자. 120, 60, 25 이해되셨죠? 그래서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절대 주봉에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망한다. 네.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자. 주식사라는 얘기들이 왜 이름이 아는지 네. 판단을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저 같으면 시간이 걸릴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장별이 딱 됐을 때 네. 늦더라도 이런 거 다 안 먹더라도 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얘도 롱하게 가잖아요. 얘도 롱하게 내려오듯이 네. 자. 그래서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다중바닥해서 올라갈 거야. 아니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네. 박스권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자. 지금 하락 상승 횡보 자. 딱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뭐지요? 하락 1번 상승 2번 횡보 3번 자. 설마 이게 상승으로 보이진 않겠죠. 이게 횡보로 보이진 않겠죠. 네. 제가 아까 그래서 정배월 초입이 언제냐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게 턴 할 때 이때가 바로 정배월 초입이다. 이때부터 매매한다. 그러면 우리는 총 세 가지 시나리오 자. 뭐가 있냐면 고점 대비 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16,775 16,700이니까 8,300 정도가 고점 대비 반입니다. 여기쯤 네. 여기쯤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정석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네. 61.8% 이거 네. 그래서 6,800 정도 그래서 팬데믹 적점까지는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음 요거 4,000대 이건 뭐냐면요 어 연준이 지금 컨트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한 30 40%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어 시장이 자꾸 객이잖아요. 안 내려가고 안 팔고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보는 게 일단은 고용이고요. 고용하고 임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죠. 그러면 서비스 물가를 잡으려면 이 주식시장을 잡아야 돼요. 왜냐 미국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팔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용이 부러져야 되고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려면 이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극각하게 내리면 힘드니까 이렇게 질서있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온다? 예상은 6,800 정도 7,000 까지는 내려보내야 사람들이 파는데 내려오는 와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와중에 크러시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000선 보는 이유는 연준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 그치? 그래서 돈을 만약에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골 때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대급 버블 붕괴는 다 그랬어요. 크러시가 나왔어요. 다컨버블, 리먼 사태, 대공황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그런 상황들이 다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추세 하나만 믿고 간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피보나치도 4,915를 가리키고 있고요. C의 3파도 6,878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구간에 와있다. 왜? 지금 몇 달 동안 횡복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큰일이 터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관람 그 다음에 광고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